자 고근태 구단과 김은지 초단의 대결 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lg배 국내선발전 2라운드죠 고근태 구단과 김은지 초단 김은지 초단과 고근태 구단의 대국 아침 10시에 시작되는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근태 구단의 흑번이구요 네 고근태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제약이 됐네요 하이브리드 자 지금 일단 바둑은 그대로 됐죠 진행이 여기 보면은 젖히고 붙이고 늘고 나를 짜 놓죠 야 이게 이게 은근히 만만치가 않구나 뭔가 느낌은 백이 약간 돌이 좀 이렇게 뭐랄까 비효율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는 느낌은 흑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막상 AI는 미니고는 예 뭐 5대 5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거의 너무 당연해 보이구요 이렇게까지 진행되겠네요 이러고 나를 자로 갈고 백이 하나 정도 더 갈수를 하면은 그냥 이런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요 일단 여러분 이게 여러가지로 참 그 에 관심이 많이 가는 대국이에요 일단 국내 최연소 프로기사인 그 김은지 초단의 대국이라서 관심이 가는 대국이기도 한데 상대가 일단 고근태에요 어 지금은 랭킹이 50위권 이긴 하지만 정말 국내에 몇 안되는 그 타이틀을 차지했던 기사입니다 타이틀 차지했던 기사고 30대 9단 이구요 아직도 랭킹이 50위 안에 있는 기사이고 그 김은지 선수가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들 중에서는 뭐 최고의 랭킹 최고 센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서가 인데 약간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걸 밀어두는 교환이 선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내가 보통의 경우라면 선수가 되요 그런데 지금 같은 비상 시국 예 지금 비상 시국 이죠 지금 지금 아주 비상 시국이야 이럴 때는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면 견디면 되죠 이렇게 빵 때림 주고 그리고 선수 잡고 뭐 중앙을 먼저 둘 수 있으니까 지금은 흙이 충분히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선수 아 이거 끊잖아 무조건 끊는다니까 야 숨도 안 쉰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면은 이걸 단수 치고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걸 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미는 교환이 안되어 있으면 백이 요렇게 해서 연결이 되요 그쵸 어쨌든 흙도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요 단수 친 거 있잖아요 이수가 이수가 좀 제가 보인 실수에요 이수는 그냥 그냥 늘었어야 돼 그냥 늘고 이렇게 두는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일단 집으로 일단 차이가 크구요 이제 이제는 뭐 단수 치겠죠 그리고 이 보면 이 밑에가 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구요 이쪽 뭐 치중 가거나 붙이는 거 같은 거로 했을 때 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김은찌 초단은 이걸 친 이유는 여길 연결하면 이걸 잡겠다는 얘기였는데 고근태 구단이 이렇게 반발한게 좋았어요 여기가 선수가 안되니까 막아버리니까 이 귀를 죽인다구요 귀를 죽이니까 안되잖아 이쪽 5점이 주고는 바꿔치기라면 백이 좋은게 없으니까 결국은 백이 이제 한 칸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는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냥 느는 것보다 못했어요 백이 지금 밑에가 집이 잘 안나잖아요 야 건너붙여 가고 그냥 아 일단 거칠 것 없어요 일단 시내의 어린 기사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것까지 살면 어떻게 이기죠 아 이걸 받았어요 아 이거는 안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야 이건 집이 너무 없죠 와 그냥 바둑판에 있는 집이란 집은 다 빨아버려 가지고 아 여기가 폐가 있긴 한데 이게 단수시험 폐긴 폐거든요 이게 단수시험 폐인데 문제는 이제 폐하면서 폐감이 너무 많아요 자체 폐감이 뭐 백이 일단 폐감이 없어요 백이 아 정말 하하하하 여러분 매력있지 않아요 고근태의 저 환상적인 진짜 실리바두 아 아 야 그 와중에 또 실리를 야 이제 증하다 진짜 아 한술 더 떠서 예 이렇게까지 교환하고 아 근데 집은 진짜 잘 챙기네요 이게 고근태의 구단이 이 스타일로 타이틀 차지한 거에요 이 스타일로 실리 정말 잘 차지하고요 그리고 타계 그러니까 선실리우 타계로 승부를 하는 바둑인데 요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빨대바둑 이라고요 빨대바둑 그냥 빨대를 꽂았다고 해서 빨대바둑 이라 그래요 예 이걸 빨대바둑 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환상적이죠 예 야 그쵸 반격 이대로 이대로 지금이 4 이대로 빨대바둑에 당할 순 없죠 야 이건 뭐지 자체로는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이러고 여길 건너 붙여서 이거죠 어 근데 자체로는 안되는데 백이 뭐지 1로 밀어서 받으면 그때 건너 붙이고 그쵸 이거는 되죠 백이 이거는 1로 잡으면 다 쳐서 2점 잡고 어 일단 쳤습니다 예 상변의 패를 들어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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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그럴려면 뭔가 사전 공작을 좀 해야죠 여기 여기 건너 붙여서 여기 해서 뭐 예를 들면 요런 정도만 대놓으면 근데 이것도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선수로 끊어놓는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자 이거는 만약에 2일로 다 받아주면 뭐 특별히 수가 되는 건 아닌데 뭐지 이거 나가 놓고 끊어졌죠 그리고 이제 패를 걸겠다는 얘기죠 이 패를 예 그리고 팻감 쓴다는 얘기죠 팻감 많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도 흙도 팻감이 엄청 많은데요 흙도 팻감이 자체 팻감이 아니 결국 100이 팻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흙이 너무 많은데 팻감이 뭐 웬만한 편은 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팻감이 너무 많아서 흙이 이게 이게 그 자체 팻감이 많다 보니까 안되는거에요 여기가 최소한 이걸 잡고서 이런거라도 선수가 돼야 되는데 막는게 이 막는게 선수가 안되죠 막으면 아마 여길 막으면 여기 지킬거에요 이거는 버려도 되죠 이정도는 버려도 이미 이 우변을 다 잡았기 때문에 에 이건 100이 이걸로는 수지탄산이 안맞습니다 아 보니까 여기도 팻감을 쓸 수가 없네요 이걸 끊으면 따내서 따내서 이게 수가 안되잖아요 수가 안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패를 할 의미가 없죠 한 칸 떼어서 넘어가니까 여기도 끊지를 못하는거에요 그러면은 팻감이 거의 없는데요 100은 그냥 이거 둬야 되는데 이 팻감을 못쓰잖아요 지금 100이 이걸 쓰면 흙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팻감이 없는데요 100은 팻감을 어디다 써요 이거 몇개밖에 없는데 100이 지금 흙이 이거 다 팻감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못해요 이거 했다가는 끊어놓고 뭐 이렇게만 둬도 왜 100이 몰아떨고기로 끊어지니까 안됩니다 자 김은지 최후로 버텨갑니다 자 일단 거길 지켰구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이렇게 차단하는거는 여길 붙여서 이거는 흙이 안되고 흙도 이제 뭐 여길 붙이든가 할겁니다 붙이면 여길 찌르면 음 뭐 늘어도 되구요 늘어서 이렇게 해놓고 단수치면 저치면 있고 잡을 때 그때 넘어가면 되죠 100이 또 여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흙도 지키면은 요정도로는 100이 실리를 못따라가죠 예 이정도로는 어? 어? 뭐야 아 야 이거 버리네요 이거 지키고 이거 잡으면은 이거 두면 죽었거든요 이거 끊어서 아 이 바꿔치기를 한다? 어? 굳이 뭐 그렇게 바꿔치기를 할 이유가 뭐 있나요? 근데 이거네요 교군태 구단의 생각은 이거에요 어? 이거 잡으면 이겼다 여기 마음맛도 없는거죠? 뭐 이거 잡아도 이길 것 같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다 열 아홉 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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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지만 미리 클로징 멘트를 할게요 자 오늘 국내선발전 김은지와 고근태 그리고 고근태와 김은지의 국내선발전 대결은 고근태 구단의 빨대바둑 진짜 환상적인 빨대바둑으로 오늘 김은지 선수에게 참 맛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고근태 구단의 승리를 거두면서 3라운드에 진출했구요 김은지 조단의 프로 데뷔 두번째 대국은 오늘로 아쉽게 패배로 돌아갔고 아직까지 김은지 조단이 지금 프로 첫승이 없어요 첫승이 없는데 아마 뭐 곧 대국 첫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지 조단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아마 오늘 고근태 구단의 바둑을 오랜만에 보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실거에요 야 이 정도인가 감독이 이렇게 잘 돼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오늘 아주 훌륭한 바둑을 보여줬습니다